사도 행전 10장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며 땅에 덜이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로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러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여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느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느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문의 집에 유숙하는 일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의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마녀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의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론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에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고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 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배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모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벗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의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허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라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오게 데리고 와서 두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오게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행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노들에게 보내니라 제자들에게 보내기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